낱낱이 어떻게 락스피스로 가실 거예요? 아니면 선배님 먼저 가실 거예요? 락으로 가야죠, 락으로. 락으로 가실 거예요? 승윤이랑 같이, 선배님 3시 같이 해보면 어떨지. 승윤이가 이렇게. 노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. 그러면 키를 또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키로 화성으로 들어가면 되니까. 그러면 이걸 G키로 하면 어떡해. 한 개 더 올려야 돼. 우리가 한 키를 더 올리면 가인 목소리가 더 파워풀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올린다고요? 할 수 있어. 더 파워풀하게 나올 것 같아요. 네네. 헤비메탈이 되겠다, 헤비메탈. 너를 기회를 얹어, 병원! 세상은 와! 멋있어. 누가 먼저예요? 누가 먼저예요?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한 번 더.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, 두 번 다시 나는 상처많은 범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! 날개를 외쳐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달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밤이 날개를 외쳐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달 거야